There's nothing more genuine than breaking away from the chorus to learn the sound of your own voice. 포 브란슨 그리고 뭔가 깊은 의미가 담긴 문장들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더 되십니다. 그야말로 you need to break away from the chorus and learn the sound of your own voice. 현재 영어 레벨이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영어 발음이나 영어 소리 공부하시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나만의 멋진 표현법도 찾으실 수 있으시면 자신감 향상에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여러 영어의 영역들을 복합적으로 홀리스틱하게 함께 보시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정말 여러가지 음소들이 있지만 한국분들께서 유난히 어려워하시는 음소들이 합쳐져 있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죠. 여기서 바로 이 learn이란 단어 여기에서는 L 발음에서는 혀끝을 사용하시고 er 발음에서는 혀 뒤쪽을 사용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실 때에 이 단어를 발음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혀가 꼬이지 않고 멋지게 지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제 R 관련 영상들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에서 정말 많았으니까요. 혹시 못 보셨다면 그 영상들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케이 리듬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봐오신 분들 리듬 이제 조금씩 들리지 않으시나요? 자 생각하시던 게 지금 맞으신지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실게요. 자 여기서 제가 찍는 것은 강강세죠. 문장 내에서 There is nothing more genuine. genuine에서는 단어 강세가 j. 이렇게 첫 음절이 있으니까요. Then breaking away from the chorus to learn the sound of your own voice. 이렇게 갑니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 두 단어 연속으로 리듬이 강강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제가 여기서 더 천천히 갔기 때문입니다. 강조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죠. 페이스를 좀 늦추는 것이요. 이거는 한국말로도 아마 지금 똑같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영어도 그냥 마찬가지로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한 드럼 비트를 받지 않는 단어들은 묶여서 약강세로 훅 지나갑니다. 기능어 하나 또는 이렇게 묶음으로도 있죠. 그리고 훅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기능어들에서는 모음들이 생략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렇게 한번 함께 가보실게요. 지금은 그냥 monotone하게 음은 살짝 빼고 드럼 비트, 박자 위주로만 가보실게요. There is an up 박자, nothing에서 첫 박이 들어가면서요. Ready? There is nothing more genuine than breaking away from the chorus to learn the sound of your own voice. Okay. 이제 연음. 여기 연음이 당연히 있고요. There is, 그리고 is에서 으 소리를 안 나게 하려면 is 한 다음에 혀를 놓지 않고 바로 음 발음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혀를 살짝 is, is nothing 이런 식으로요. More genuine than breaking away 여기도 음 놓지 않고 이런 소리가 나게 음 away, breaking away breaking away 보다는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연음이 the chorus 여기서는 모음이 없어졌으니까 the chorus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the chorus 거의 그냥 붙여서 발음이 되고요. 또 to learn 이런데도 to learn 이렇게 뛰지 않죠.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가 돼요. 제가 첫 번째 시범을 보여드렸던 것은 여기를 저는 이번에 연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your 하고 own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own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your 잠깐 뛰었다가 own voice 속도도 늦추면서요. 하지만 your own voice 이렇게 하셔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억양 보시겠습니다. 저는 시범에서 이렇게 갔어요. No.1 There is nothing more genuine than 일반적인 낮게 시작했다가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breaking away from the chorus 계속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좀 꿀렁꿀렁했어요. To learn the sound of your own voice 하고 매듭을 지었죠. 또 이런 스타일의 억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좀 높게 시작하는 거예요. There is nothing There is nothing 보다는 There is nothing more genuine than breaking away from the chorus breaking away from the chorus 약간 올라가고요. To learn the sound of your own voice Right?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There is nothing more genuine than breaking away from the chorus To learn the sound of your own voice To learn the sound of your own voice Own voice 하지 않고 voice 하고 이렇게 내려왔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실까요? Lastly No.3 Intonation There is nothing more genuine than breaking away from the chorus To learn the sound of your own voice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No.3 Last one There is nothing more genuine than breaking away from the chorus To learn the sound of your own voice There is nothing more genuine than breaking away from the chorus To learn the sound of your own voice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억양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혼자서 연습을 하시면서 만약에 다른 스타일을 찾으셨다면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단어들에서 어떻게 음을 높이고 낮추셨는지 여러분의 멋진 영어 transformation 을 위해 언제나 응원하구요. I genuinely hope that you get even closer to your ideal English voice this week and I will see you in my other videos. Bye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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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everyone.